안녕하세요 유플입니다 오늘은 레쩔, 나노엑스, 나노엑스에 대해서 또 얘기해 보죠 저는 레쩔 를 쓰고 있어요 나노엑스 를 쓰고 있죠 근데 초보자들 분들 중에 레쩔 를 상당히 쓰는 걸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소개시켜 드렸지만 나노엑스에서 자기가 XRP 같은 걸 입금시켜 놓고 하드월렛에서 입금시켜 놓고 사용하다가 하드월렛에서 다시 그걸 거래소로 옮기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옮기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초보자분들 중에 그래서 그분들 금액 한 2억 원 상당의 코인들을 제가 직접 찾아서 거래소로 송금까지 다 해드렸어요 그때 그분들이 그랬죠 레쩔에 대한 소감을 물어봤을 때 두 번 다시 레쩔 를 쓰지 않겠다는 말을 하셨어요 그분들은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말까지 하셨어요 레쩔 지갑 나한테 주겠다고 저는 속으로 그 지갑을 받고 싶었어요 그게 비싼 지갑이거든요 레쩔 지갑 그분들한테는 레쩔 지갑이 그렇게 행운인 지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레쩔 지갑 잘 사용하고 있고 무리 없이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드월렛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상당히 많은 것을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이걸 조금만 배우면 감각적으로 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드월렛 사실 때 잘 생각해서 사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레쩔 를 까는 게 아니에요 저는 레쩔 지갑 잘 사용하고 있어요 단지 레쩔하고 맞지 않는 분들 상당히 많다는 거 그리고 그분들이 레쩔에 한번 대인 다운부터는 두 번 다시 하드월렛을 쓰고 싶은 생각이 사라졌다는 거 그래서 거래소를 이용하고 싶다는 거 거래소를 거래소를 이용한다는 거 그런 건데 어쨌든 이제 그건 오늘의 핵심이 아니니까 오늘 핵심이 뭐냐면 이런 분들이 핵심이죠 레쩔 나노 X 하고 S에 BCH 를 넣어 둔 사람들 이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실 분은 어떤 분들이시다 레쩔 지갑을 가지고 있고 있으면서 동시에 거기 안에 BCH 가 있는 분들 그러면서 그분들이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 또는 비트코인 캐시 ABC 이거 하드포크 하기 전부터 BCH 가 레쩔 지갑 안에 들어가 있던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동영상이죠 그분들이 지금 레쩔 지갑 안에 BCH 를 몇 년 동안 묵혀두셨는데 이제 찾으셔야죠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하고 비트코인 ABC 이걸 찾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찾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우선 이걸 설명하기 전에 제가 테스트 한 케이스는 BCH에서 BCH A를 찾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테스트를 했어요 제가 테스트 하지 않는 건 어떤 거다? 이거죠 이 케이스 BCH에서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 그 다음에 비트코인 캐시 A 이것들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는 테스트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테스트를 제가 진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방법을 했을 때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도 찾을 수 있었다 라고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도 결과를 공유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초보장 분들이 참 웃기신 건데 두 개의 하드포크가 있었어요 2018년 11월 15일 이게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이에요 그러면 내가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2018년 11월 15일 전에 BCH가 어디에 있는 사람? 넷째 직업 안에 있었던 사람 이분들이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하고 비트코인 캐시 A 이 두 개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해 되셨죠? 그 다음에 2020년 11월 15일 날 비트코인 ABC가 하드포크가 됐어요 그러면 그 전에 BCH가 어디에? 넷째 직업 안에 있었던 사람 이분들은 뭘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 캐시 A, B, C 이 코인 하나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시점에 내가 넷째 BCH를 저금시켜 놨어요 그러면서 왜 나는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을 얻을 수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날강도 심부라는 거죠 언제 있던 사람들만 2018년 11월 15일 전에 넷째 직업 안에 BCH를 입금시켜 놓으신 분들 이분들만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도 찾을 수 있고 비트코인 캐시 A, B, C도 찾을 수 있는 거고 이 시점에서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뭐만? 비트코인 캐시 A, B, C만 찾을 수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저는 테스트를 어디만 했다? 저는 비트코인 캐시를 이 시점에 제가 넷째 직업 안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테스트 한 게 이걸 가지고 비트코인 캐시 A, B, C를 스플릿 분리해서 이거하고 이걸 두 개의 코인을 분리해서 이것도 챙기고 이걸 챙겼다는 거죠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테스트를 했다는 거고 이 시점에서 넣었던 분들이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하고 비트코인 A, B, C를 캐시 A, B, C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테스트하지 않았다 하지만 제가 이걸 테스트한 결과를 지금 여기에서 입금 시켜놓았던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걸 테스트해 주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제가 지금 소개하는 그 방법을 했을 때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도 생기고 비트코인 캐시 A, B, C 코인도 생기는 게 확인이 되면 이걸 다시 제가 공지를 할게요 자, 두 번째 우리가 할 방법은 어떤 거래소를 이용할 거냐면 비트코인, 아니 코인 X 여기를 이용할 거거든요 이 거래소가 홍콩에 있습니다 홍콩에 그래서 이 거래소를 내가 믿기 힘들다 이 거래소에서 내가 절대 거래하기 싫다 이런 분들은 이 동영상을 보시면 안 돼요 제가 분명히 경고했어요 이 거래소를 믿지 못하겠다 이런 분들은 더 이상 이 동영상을 보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아주 쉽게 설명드리는데 그래도 나는 이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누구한테 제 메일입니다 이 메일로 도와달라는 메일을 보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내가 혼자 도저히 저는 아주 쉽게 설명한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혼자서 못하겠다 하면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충분히 제가 주의사항을 했죠 혼자서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제가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는 설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이 알고 싶었던 부분을 설명드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제가 사람이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모르면 도움을 요청해라 전문가한테 그게 편하겠죠 여러분들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모르면서 진행하시다가 나중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돼버리면 손해지시잖아요 분명히 경고 들었어요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된다 그럼 혼자 하지 마시고 전문가 저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전문가한테 도움을 요청하셔서 그 전문가의 힘을 빌려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들어갈게요 제가 지금 무지 피곤해요 그래서 제가 대충 설명할 거거든요 이거 설명드렸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뭐예요? 레저 라이브죠 여기서 출금을 하는 거죠 출금 어디로 출금할 거냐면 코인 EX로 출금할 겁니다 자, 비트코인 캐시를 출금할 거예요 보면 언스플리트라고 표현되어 있죠 언스플리트 어떤 거예요? 비트코인 캐시가 있었는데 이게 뭘로 처음에 스플리트 됐죠? 이거 비트코인 캐시하고 뭐로?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하고 이렇게 스플리트 됐잖아요 다음에 이 비트코인 캐시가 또 뭘로 또 됐죠? 비트코인 캐시하고 비트코인 캐시 ABC로 나눠졌죠 이게 언스플리트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언스플리트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하나, 둘, 세 개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또는 이 두 개가 분리되지 않았거나 이해되시죠? 이 당시에 내가 2018년 11월 15일 전에 레처 지갑에 BCH가 있었으면 이거하고 이거 세 개로 스플리트가 안 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2020년 11월 15일 전에 내가 BCH를 넣었다 그러면 BCH하고 BCH BCH A가 두 개가 분리되지 않는 상태다 이게 뭐다? 언스플리트된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선택해서 이제 샌드 보낼 거에요 비트코인 캐시를 어디로? 코인 EX 거래소로 보낼 거에요 자 보내실 때 얘도 어디로 보내야 돼요? 비트코인 캐시 여기로 보내셔야 되는 거죠 엉뚱한데 보내시면 안 돼요 지금 비트코인 캐시 보내시잖아요 그러면 받는 주소는 어디다? 코인 EX에 비트코인 캐시로 보내시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거 혼자 하기 힘드시면 저한테 도움 요청하라고 몇 번씩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제 지시 사항들을 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을 잃어버렸다 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혼자 할 자신이 없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몇 번씩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게 어디에요? 비트코인 아니 비트코인이란다 코인 EX 거래소에요 자 비트코인이죠 여기로 받는 거에요 여기 여기 보시면 나오고 여기 주소가 있죠 이 주소로 보내시면 되는 거에요 어디에서? 레저 라이브에서 레저 라이브 지갑에서 비트코인 캐시 여기 언스플리트 된 얘를 어디로? 코인 EX BCH 계정 여기로 보내시는 거에요 이렇게 보내시는 거에요 카피하면 이거 카피가 되는 거죠 복사되서 보내시면 되는 거에요 자 보내면 코인 EX에서 알아서 BCH를 쪼개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BCH를 이렇게 딱 보내잖아요 그러면 코인 EX에서 이 BCH가 아직 쪼개지지 않은 건지 쪼개진 건지를 디특트 해요 그래서 쪼개지지 않았으면 BCH하고 BCH A를 두 개를 스플리트 해서 내부적으로 스플리트 해서 두 개로 나눠줍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이건 아니고요 두 개로 쪼개줍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뭐다? 레저 라이브 BCH 이걸 어디로? 코인 EX BCH 이 계정으로 노 주기만 하시면 나머지는 누가 알아서 한다? 코인 EX에서 알아서 합니다 다 두 개로 나눠준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 제가 테스트를 다 거친 거에요 제가 테스트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에요 제가 이렇게 보내게 됐고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쪽 코인 EX 코인 EX 거리소로 제가 20개를 보냈어요 언제 보냈느냐 오늘 보냈어요 오늘 날짜 없나 오늘 보냈죠 오늘 제가 테스트하고 여러분들한테 공유하는 거에요 보냈어요 이렇게 자 여기 보면 BCH A를 보면 생겼죠 오늘 오늘 날짜죠 생겨 아까 20개 제가 보냈잖아요 이게 생겼어요 그러면 BCH A BCH BCH만 생긴 게 아니라 뭐도 생긴다 죄송합니다 여기 있다 여기 있죠 죄송합니다 2020년 12월 3일 BCH 생겼죠 20개 20.35 BCH도 생기고 그 다음에 BCH A 그 다음에 BCH A도 생겼어요 두 개가 다 생겼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BCH를 어디로 뭐 우리 어피트라든가 코인원 빗썸 이렇게 보내시면 되는 거죠 자 제가 해보니까 BCH를 컨펌이 다 끝날 때까지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기다리니까 출금할 수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렸어요 출금하는 데까지 실제로 20.35를 저는 업비트로 보냈어요 업비트로 보냈습니다 코인으로 보냈나 헷갈리네 어쨌든 3시간 4시간 걸렸어요 이거 됐죠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에 BCH를 꽂아주면 나머지는 BCH하고 BCH A는 나머지는 COINEX에서 알아서 분리시켜줘요 분리시켜준 후에 여러분들은 다시 우리 거래소로 보내시면 돼요 오피트라든가 코인원으로 자 여기 보시면 BCH 있죠 얘는 몇 시간 걸리냐면 거의 4시간에서 5시간 걸렸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얘는 아직 안 보냈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제 코인EX 여기 보이시죠 코인EX 비트코인 이거요 아까 20.35 이잖아요 20.35 31만 2천원 꽁돈이 생긴 거예요 꽁돈이 생겼잖아요 이게 4시간에서 5시간 걸렸어요 이게 출금하려고 하면 이제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자 여기서 위두로 하면 되는 거죠 위두로 bch 보면 위두로 출금하면 되는 거죠 all 지금 보면 all 눌렀는데 없잖아요 없잖아요 학대를 하고 여기 보면 출금하는데 없잖아요 기다리시면 20.35가 뜹니다 기다려 보세요 저도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캐시 한 3시간 정도 4시간 정도 기다리니까 여기에 보낼 수 있도록 개수가 생겼어요 이게 아직은 보낼 수 있는 개수가 없잖아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이게 생깁니다 그러면 생기면 이걸 업비트라든가 코인온 아니면 빗섬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게 업비트하고 코인온이 비트코인 캐시 ABC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요 입금이 안 돼요 그래서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요 지금 놔둬야 돼요 네 그 정도로 비트코인 캐시 ABC가 지금 네트워크가 불안정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캐시 캐시 있잖아요 얘가 코인 EX에 꽂히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 되면 꽂혀요 근데 비트코인 캐시 ABC는 코인 EX에 입금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4시간이나 걸렸어요 4시간 그 말인즉슨 비트코인 캐시 ABC 진영이 최고라는 최고자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남들은 30분 20분 만에 꽂히는데 얘들은 4시간 걸렸다는 것은 지금 BCH ABC 진영이 채굴업자가 별로 없다는 거고 엄청나게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비트하고 코인원에 입금시킬 수가 없어요 지금 막아놨어요 왜? 불안하니까 그래서 당분간 저는 코인 EX에 이게 놔둬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실제로 제가 테스트해서 여러분들을 공유하는 거니까 조성스럽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으로써 간단하게 비트코인 캐시 ABC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 어떻게 찾는지 레츠 직업에서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모르시는 게 있으면 전문가한테 부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데 자기가 무리하게 강행하다가 여러분들의 재산을 소중한 재산을 날리지 마세요 감사합니다